긴 겨울 잠잠하던 강변마을에 봄기운이 피어오르고 농부는 덩달아 가슴이 뜁니다. 여기 오면 가슴이 탁 터지잖아. 후렴하고. 그곳에 여기 사는 거지. 이거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돈 없어서 살아요. 여기. 멀리 전남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자전거 여행이 매력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길을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들리세요? 봄이 오는 소리. 소곤소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상류에 댐이 생기면서 여러 마을이 물 아래로 잠기고 주민들 떠나갔던 곳에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죠. 지천 황강마을 얘기입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지도 보고 도착한 곳은 상놀이. 황강마을 가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계세요. 황강마을이 어디예요? 저쪽 길이요. 저쪽이에요. 콘테이너 쪽으로 넘어가신데요. 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어느 정도 거리가? 25분 거리. 차량으로? 네. 걸어서 가기는 조금 멀겠네요. 네. 이충근 씨의 꿈은 귀농. 취미는 백패킹. 평소 여행할 때도 오지만 찾아다니죠. 오늘은 귀농 답사 겸 백패킹 여행입니다. 너무 지금 비포장도로도 불비충하고 도로도 그리고 지금 속도도 거의 엉금엉금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황강마을에 가려면 강변 따라 절벽으로 난 임도를 마음 졸이고 달리든가 그게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육지 속의 섬. 이곳이 바로 황강마을이죠. 와 좋다. 1985년에 댐 건설로 무인천하가 됐다가 2000년에 한 귀농 부부가 들어온 뒤 하나 둘 늘어나서 어느새 일곱 가구가 됐다는데요. 이명구 강명순 씨가 바로 그 1호 주민입니다. 된장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장 담그시는 거예요? 된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장은 장대로 만들고. 발전기 소리 요란하죠. 저 매주가 딱딱하잖아요. 매주를 분쇄하는 거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 발전기를 돌려서 연료로 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해마다 항아리가 늘어난답니다. 옛날 항아리인데 이렇게 별로 반짝거리지는 않아도 모양은 또 삐뚤어졌어도 관리하기도 좀 힘들긴 해요. 이 주둥이가 좀 삐뚤삐뚤해가지고 근데도 다물어 놓으면 맛이 그 냄새가 들리더라고요. 농사도 마찬가지 해마다 가짓수가 늘어나고요. 뭐 애호박 드실 거 드실 거 참외 토마토 뭐 여기에서 필요한 거 뭐 숯갓 상추 대파 이런 거 전부 심어놨죠. 이렇게 씨앗부터 시작을 해야 좀 더 애정도 가고 또 더 신경을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튼튼해요. 차와서 그 모종보다 더 튼튼하고 잘 자라요. 17년차 귀농 부부에게 시골살이 좀 배워볼까요? 저 뒤를 타세요. 알겠습니다. 오픈카입니까. 오픈카입니까? 네. 뚜껑 열렸으니까 오픈까지. 아 예. 감사합니다. 농부는 1년에 2번 가슴이 뛴다고 하죠. 1년 농사 준비하는 봄에 한 번 수확하는 가을에 한 번 봄에 저금을 잘 해둬야 가을 저금통이 묵직한 법이죠. 이제 이걸 실어야지. 몇 개 실으면 되죠? 이게 이제 한 우선 10개? 20개. 오디나무에 뿌릴 퇴비입니다. 이게 실습이네. 실습이요. 실습. 실습. 예행연습. 이렇게만 놓을까요? 아니면 다 뭐 다시 다져 놓을까요? 아이소. 발로요. 이렇게 해서. 아이소. 내년부터는 여기가 오디가 달려요. 그땐 내 오디 좀 따져요. 그냥 지나가다가 먹고 싶으면 하나씩 따서 먹으면 됩니까? 네. 참 성실한 이충근 씨. 황강에 일꾼 하나 제대로 들어왔네요. 벌써 드려놨네. 동작도 빨라. 어때요? 예비 비농인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자기 거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거기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무 포대씩 두 차째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개 더 싣고 와야 돼. 이건 노는 거지. 이제 정말 산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뿌리고 심어놓고서 그게 이제 땀나게 일을 하면서도 충근 씨는 싱글벙글입니다. 일 한 번 하고 경치 한 번 보고 피로가 풀립니다. 잿밥이 좋으니 연불도 즐겁죠. 충주호가 거울이에요. 거울. 바람 한 점 없는 거울. 저 입구서부터 한 7km 정도가 숲속으로 두르다가 여기 딱 와서 탁 열리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 멧에 여기 사는 거지 뭐. 배 타고 많이 가나요? 거리는? 한참 가죠. 한참. 무슨 농장이에요? 거기는? 무슨 농장? 자연 농장. 자연. 자연. 자연 그대로 달래밭이 자연에서 크는 농구. 압산에 나물 캘러 간다더니 선착장으로 향하네요. 어떻게 물 색깔이 초목빛이에요. 초목. 우리 딸 차면 더 예쁘거든요. 나오고 여기까지 우리 잘랑 잘랑 차고 이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수영도 오다면서 수영을 하면서 뛰어들고 싶어요. 물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예뻐요. 산길로 가면 한 시간 넘게 걸리지만 뱃길로는 5분. 봄나물 뜨들어가면서 청옥빛 내륙의 바다를 달리니 이 또한 마음 홀리기에 충분하죠. 전봇대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여기 마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물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꽃 중에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강력. 얘 먹어도 돼요. 차로 마셔야죠. 쪄가지고 말려서 차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꽃이 핀지 오래되나 봐. 내 와 꽃이 향이 생각 맛이 나요. 약간 뒤펌에 가서 생각 맛이 나무에 꽃이 폈으니 어딘가 나물도 올라왔겠죠. 봄의 전령 달랍니다. 저는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차가워. 자석을 달아 놓은 것 마냥 한 움큼씩 달려나오는 게 역시 17년 차 농부의 호미는 다릅니다. 꽃과 나물이 와 하고 쏟아지는 봄. 참 신나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낮과 밤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강변에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씨는 밖에서 자겠다는 충원 씨가 선뜻 이해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강원도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쌀쌀해요. 아침에는 2도 1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데 텐트 하나로 과연 충조해 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울 것 같은데 새벽에는 추워요. 이장님 한번 어깨에다 감싸 보세요. 어깨에다가 여우 목도리처럼 음 맛도 좋다네. 네. 산 모양이 저거하고 이쪽에 똑같아. 저녁 메뉴의 주인공은 낮에 캐온 달래입니다. 고추장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충청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여기다 달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야채 다 들어가거든요. 겨울에 허름하던 산촌 밥상을 구해주는 신호탄이 달래죠. 냉이 두릅 방풍 곰취 밥상 가득 열리는 봄을 떠올리면 생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숨 넘어가겠어. 맛있습니까? 말이 필요없음. 오늘의 품싹 쓴 자연 냉이 밥상 아주 향이 향이 좋다. 소갈비 안 먹어요. 어때요? 봄 향기가 느껴지나요? 보물창고에 가서 뜯고 와서 씻고 입에 넣기까지는 딱 한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부쳐먹고 튀겨먹고 이장님. 네. 춥지 않았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1박 2일 황강에서의 귀농 공부를 마무리할 시간. 시간이 좀 짧았죠. 더 열심히 일해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많이 아쉽네요. 황강이 겨울에 황량함을 벗고 온통 초록으로 뒤덮일 때 충군 씨는 오디 열매 따로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이맘때쯤 자꾸 마음이 설레고 엉덩이가 들썩이는 건 봄 처녀만이 아닐 겁니다. 사는 곳이 지리산자락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피아꼴에 사는 한규현 씨는 매일 소풍을 갑니다. 일단 제가 없을 때 혹시 손님 오시면 무전하시라고 그럼 바로 올 테니까 무전하시라고 카페 주인은 오늘도 부재 중 정해둔 행선지는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저 바람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가다 서다 하는 거죠. 자전거 여행이 매력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길을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여행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그냥 뭐 딱 나오면 바로 여행이지 않겠어요? 거리가 다 여행인데 도시 살 때는 참 열심히도 산을 탔는데 지리산에 온 뒤로는 등산보다 마실이 재밌답니다. 목마르고 다리 아플 땐 마을회관이 답이죠. 안녕하세요. 저기 물 한 장만 얼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왔으시죠? 네. 저 옆에서 왔습니다. 옆에서 어디 옆에서 찬물 찬물 따시물 카페 오는 사람 어? 찬물로 한참 만주시겠어요. 찬물만 고맙습니다. 잘 드세요. 초면에 붙임성도 좋다고요. 사실 고향이 구례라 처음 만난 어른도 다 엄마 같고 할머니 같고 그렇답니다. 안양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다가 다 그만두고 고향에 온 지 3년 반 제일 큰 목표가 느리게 사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무로 가 나무로요? 네. 많이 오세요. 네. 처음엔 마냥 놀다가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카페를 냈답니다. 이것도 그냥 제 놀이에요. 놀이. 놀이요? 네. 놀이.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가게 안팎의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손님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하나씩 만드는데 그것도 세워라. 내월하죠. 아이들 서라고. 딸들 잘 나오나요? 마흔까지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장기 휴가를 준 한귀연씨. 또 한 번의 봄이 와락 그에게 와서 안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신선이 되는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뻐요. 저기 구름이 딱 반쯤 걸쳐있을 때 뭐가 비나 눈이 내릴 때 이 풍광들 내가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게 자연을 나를 보낸 것 같고 내 흙으로 찾아온 거 아닌 것 같고 어쩌면 행복하다고 봐야 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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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진짜 많다 안녕 얘들아 봄맞이 기념으로 튀김 할 거예요 이걸 먹어요? 잡채데 이것도 소중한 풀이죠. 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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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